7.2를 받았고요. 34.4.50으로 현재까지 5위입니다. 마르가리타 마문이 이번에는 리본을 들고 나옵니다. 방금 전에 첫 번째 연기에서는 쿠드라체바 이렇게 좀 뒤졌는데요. 이제 만회할 타이밍이 왔습니다. 리본입니다. 종목별 결승에서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는데요. 받은 수 handイ 그녀에 systematic 지금의 뫼 참고자 부모임 소 freedom 음악을 느끼면서 리본때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. 자 지금 같은 회전점프 시리즈 0.7점 각각의 점수가 주어집니다. 상체의 움직임이 매우 돋보이는 리듬 스텝인 것 같아요. 크게 던져 비하언도 마무리. 와 애잔한 마무리까지.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정말이에요. 리본 금메달이 왜 마문한테 돌아가는지 충분히 알만한 연기를 보여줍니다. 확실히 야나와 다른 매력이 있어요. 뭔가 좀 애잔한 느낌도 주고요. 훨씬 더 분위기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? 네 좀 더 성숙한 느낌이 무신 풍기죠? 오늘까지 연속 3번의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개인종합 예선했죠? 종목별 결선했죠? 지금 또 개인종합 본선하죠? 저는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.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오늘은 또 4가지 종목을 계속해야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까롤리나 로드리게스 17.316을 받았습니다. 자, 다음 마무리 다음에 이번에는 후프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의 덩센유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. 안녕! 안녕!